무제한 교통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도 과천시도 참여합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시와 과천시 간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도시는 과천지역 지하철 4호선 5개역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합니다. 해당역은 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청사역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선 31일 군포시와의 협약을 통해 지하철 1, 4호선 7개역을 서비스 권융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호선 8개의 전투에 참여해주세요. 이 전투에 참여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